남자든 여자든 섹스를 해야 유전자 복제를 할 수 있어. 성욕 또는 성충동은 섹스를 하도록 만들지. 따라서 당연히 남자에게도 여자에게도 성욕이 필요했으며 그 때문에 남녀의 성욕이 진화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남자들이 섹스에 환장하는 세상에서 과연 여자가 정자를 못 구해서 유전자 복제를 못할까? 여자에게 중요한 건 섹스 자체가 아니라 어떤 남자와 섹스를 하느냐야. 이런 면에서 남자의 사정과 여자의 사정은 아주 달라. 남자가 한 달 동안 수많은 여자들과 섹스를 하면 남자의 수많은 유전적 자식들이 생산될 수도 있지. 반면 여자가 한 달 동안 수많은 남자들과 섹스를 해봤자 자기 혼자 임신할 수 있을 뿐이야. 따라서 우월한 남자하고만 섹스를 하는 전략에 비해 대체로 번식 성과가 오히려 떨어질 거야. 자식을 만들기 위해 여자가 제공해야 하는 자궁과 유방에 비하면 남자가 제공하는 정자는 무지막지하게 값싼 자원이야. 따라서 여자에게 정자를 제공하려는 남자들은 넘쳐난다고. 그렇다면 여자에게 성욕이 없다고 해도 여자가 정자 부족으로 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라틴어 학명이 섹시스 케인 입세아인 똥파리 얘기를 해보자. 라틴어를 잘 아는 사람이 있으면 이걸 어떻게 발음하는지 댓글로 알려줘. 이 똥파리는 과학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엄청 많아. 관심 있으면 구글 학술 검색에서 라틴어 학명으로 검색해봐. 논문이 상당히 많이 발표되었어. 1996년에 이 똥파리에게 안티성욕이 진화했다는 가설을 담은 논문이 발표되었어. 안티성욕이라는 말은 내가 만들었어. 성욕이 섹스로 인도한다면 안티성욕은 섹스를 거부하도록 만들지. 이번에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탈란테 이야기를 해볼게. 아탈란테는 달리기 대결에서 자신을 이기는 남자와 결혼을 하겠다고 공언했어. 이걸 진화심리학적으로 해석해볼까? 아탈란테를 이긴 남자는 아탈란테에게 진 남자보다 대체로 우월하기 때문에 대체로 좋은 유전자를 제공할 수 있겠지. 김용의 무협소설 사조영 웅전에서 모겸자는 무술 대결에서 자신을 이긴 남자와 결혼을 하겠다고 공언했어. 이걸 비무추친이라고 해. 종목이 다를 뿐이지. 모겸자도 그런 식으로 우월한 남자의 좋은 유전자를 고를 수 있지. 결혼 또는 섹스의 관문으로 아탈란테는 달리기 대결을 설정했고 모겸자는 무술 대결을 설정했어. 그런데 암컷 똥파리는 섹스 자체를 관문으로 설정한다는 것이 이 논문의 골자야. 거칠게 말하자면 섹스 대결을 벌인다는 거지. 섹스 대결이 뭐냐고? 수컷은 어떻게든 섹스에 성공하려고 기를 쓰고 암컷은 어떻게든 섹스를 방해하려고 기를 쓰는 거야. 섹스에 성공한 수컷이 섹스에 실패한 수컷보다 대체로 우월하겠지. 따라서 이런 전략을 써서 암컷 똥파리는 대체로 좋은 유전자를 얻을 수 있을 거야. 암컷 똥파리의 이런 짝짓기 전략을 아탈란테 전략 또는 비무추친 전략이라고 부를 수 있어. 이 암컷 똥파리가 항상 섹스를 최대한 격렬하게 거부하는 것은 아니야. 섹스를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 과학자들이 얼마나 밝혀냈는지도 난 잘 몰라. 적어도 당장은 이 똥파리의 짝짓기에 대한 논문들을 많이 읽어볼 생각이 없어. 이 영상에서 이야기했듯이 아탈란테 전략을 써서 우월한 수컷을 가려내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그냥 그 녀석하고는 섹스를 하기 싫어서 거부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 상황에 따라 두 요인이 작용하는 비율이 다를 수도 있고 어쨌든 똥파리에 대한 이 논문이 여자 또는 암컷의 성욕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해. 정자가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값싼 자원이기 때문에 섹스를 하려고 들이대는 남자들 또는 수컷들이 넘치는 세상에서 여자 또는 암컷에게 성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한다고. 수컷의 부모 투자가 훨씬 적은 세상에서 여자에게 왜 안티성욕이 아니라 성욕이 진화했는지 해명하려면 여자도 섹스를 해야 유전자 복제를 할 수 있다는 뻔한 사실만 들이대서는 안 돼. 이건 상당히 복잡미묘한 문제라고 여자의 성적 쾌감 또는 오르가슴에 대해 연구할 때도 이런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아.